이렇게 유럽 쪽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자 정부는 모레부터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심 증상이 없으면 그냥 통과됐지만 이제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서 양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병원이나 치료시설로 옮겨지고 음성이 나오더라도 내국인과 우리나라에 오래 머무는 외국인들은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 격리 생활에 드는 돈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침을 어기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럽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내놨는데 과연 이걸로 충분할지 이 내용은 김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확진자 중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86명 중 60%에 가까운 50명은 유럽을 거쳐 입국했습니다. 현재는 중국보다 확산세가 강한 상황입니다. 확진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유럽 입국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검역 과정에서 유증상자라고 알려진 분들을 검사했더니 양성률이 한 5%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성률이 높은 거죠. 하지만 여전히 우려는 남습니다.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 1만 3천 명을 넘어선 미국과 유럽 다음으로 국내로 유입된 환자가 많은 중국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유럽발 입국자가 중국발 입국자보다 더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역 조치 확대가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 단기 체류자의 경우 감염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정부도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들까지 격리 검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이 임시로 머물 시설도 대규모로 필요해져 정부는 이번 주 안에 최소 800실을 확보하고 필요한 인력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akibor